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사벨 여왕이 1492년 그라나다를 정복한 모습을 1882년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프라디아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 뒤쪽에 아람브라 궁전이 있고 그림 왼쪽에는 그라나다 왕국 마지막 왕 보압들이 검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탄 페르난도 왕과 백말을 탄 이사벨 여왕을 그렸습니다.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한 이후 크리스토퍼 콜롬부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이사벨 여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1451년 스페인 까스티아 왕국에 이사벨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42살의 까스티아 왕 후안이세였고 어머니는 후안이세의 두 번째 왕비로 포르투갈에서 온 19살 이사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도 이사벨이었고 공주의 이름도 이사벨이라 불렀습니다. 결혼 얼마 후 왕 후안이세가 병색에 누웠고 왕이 총회하는 알바로 대 루나가 수상으로 왕을 대신하여 권력을 잡고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사벨 왕비도 루나 수상에 선택하여 왕비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루나 수상은 이사벨 왕비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였습니다. 이사벨 왕비는 후안이세에게 루나 수상을 멀리하라고 왕에게 부탁하지만 왕은 어린 왕비의 충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이사벨 왕비는 루나 수상이 왕실 회계사를 죽이자 다른 왕비의 아들 엔니께 왕자와 함께 남편 후안이세를 설득하여 수상 루나를 채용하게 됩니다. 왕은 수상 루나를 채용한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은 죽게 됩니다. 엔니께 왕자가 새로운 왕으로 엔니께 사세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사벨 왕비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벨 왕비, 이사벨 공주, 그리고 이사벨 공주의 동생 알폰소 왕자를 아래발로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사벨 공주가 당시 세 살이었습니다. 이사벨 왕비와 공주 왕자는 궁정생활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벨 왕비는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이사벨 공주는 어린 동생과 병든 어머니를 가라하며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엔니께 사세는 정신병이 든 이사벨 왕비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 생각하여 이사벨 공주와 알폰소 왕자를 보설피게 됩니다. 이사벨 공주에게 살렘안가 대학에 교수를 보내주어 교육을 받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화는 점점 심해져갔습니다. 1462년에 엔니께 사세의 딸 후하나 공주가 태어납니다. 잠깐 이사벨 1세 여왕의 딸 후하나랑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이 후하나 공주의 탄생을 놓고 많은 기족들은 왕의 딸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엔니께 사세가 두 번 결혼했음에도 13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점을 내세워 후하나 공주가 다른 기족의 아이라 하여 왕의 계승권을 부인하게 됩니다. 일부 신하들은 알폰소 왕자를 엔니께 사세의 후계자로 선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왕위를 놓고 기족 간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일부 기족들은 다음 후계자 알폰소 왕자를 내세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으로 까스티아 왕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가고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사벨 공주의 동생 알폰소가 1468년 갑자기 죽게 됩니다. 반란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족들은 이번에 이사벨 공주를 내세워 다시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예를 한 이사벨 공주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오빠 엔니께 왕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반란의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이에 감동한 엔니께 사세는 이사벨 공주를 다음 왕위기승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엔니께 사세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홍기가 다가오는 이사벨 공주를 다른 나라 왕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벨 공주는 이를 알아차리고 자기의 배우자가 될 왕자를 물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사벨 공주보다 한산어린 아라곤 왕국의 왕자 페르난도 왕자를 알게 됩니다. 가스디아 이사벨 공주와 아라곤 페르난도 왕자는 같은 트라스타마라 가문이었기에 이보다 좋은 적임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급하게 몰래 사신을 보내어 청혼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페르난도 왕자는 당황했지만 당시 아라곤의 왕국에서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라 안정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가스디아 왕국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 그만큼 왕권 강화를 다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벨 공주와 페르난도 왕자는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개월 지나갑니다. 마음이 급한 이사벨 공주는 빨리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매불망 페르난도 왕자로부터 소식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라곤 왕국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 정치적으로 혼란하여 페르난도 왕자도 결혼을 빨리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생각한 이사벨 공주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일단 지금 있는 왕궁에서 빠져나와 바야돌리드에 있는 수도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벨 공주는 아라곤 페르난도 왕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 왕궁에서 빠져나와 바야돌리드에 있으니 이곳에 와서 빨리 결혼하자는 편지였습니다. 페르난도 왕자는 엔리케 사세가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대놓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페르난도 왕자는 상인으로 변장하여 이사벨 공주가 있는 바야돌리드로 가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왕족의 결혼은 로마 교황님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교황님의 결혼허가서를 위조하여 결혼에 성공합니다. 결혼 소식을 드는 엔리케 사세는 노발대발하면서 이사벨 공주의 왕위 계승권을 취소하고 엔리케 사세의 딸 후와나 공주를 왕위 계승자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엔리케 사세가 1474년에 돌아가십니다. 후와나 공주는 포르투갈 왕인 아폰스 오세란 결혼하게 됩니다. 까스티아 왕국은 이사벨과 후와나로 나뉘어 왕위 계승전쟁이 시작됩니다. 남편들도 서로 아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몇 년간 흘러갔습니다. 1476년에 벌어졌던 도로전투에서 포르투갈 군이 패배하면서 까스티아 왕위 계승전쟁은 사실상 이사벨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전쟁은 마치게 되고 이사벨 공주는 까스티아 리온 왕국의 공식적인 여왕이 되었고 남편 베르난도 왕자도 아라곤의 왕이 되었습니다. 까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은 다른 나라였으며 비록 왕과 여왕이 부부관계라도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페인의 통일의 기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힘이 하나가 된 이사벨 여왕과 베르난도 왕은 내부적으로는 귀족들 세력도 제압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 관심을 남쪽 이슬람 그라나다 왕국으로 돌리게 됩니다. 기회가 좋았던 것이 당시 그라나다 왕국은 세력도 많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베르난도는 전방에서 군사를 이끌고 이사벨은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며 그라나다 왕국의 영토를 조금씩 조금씩 정복하여 나가게 됩니다. 결국 가스디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은 그라나다 근처까지 접수하게 됩니다. 이사벨 여왕은 그라나다를 무력으로 함락하지 않고 완벽히 포유를 해서 보급로를 차단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 그라나다 왕국의 마지막 왕 보압딜 왕은 마침내 1492년 1월 2일 항복을 하면서 이사벨 여왕은 그라나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사벨 여왕은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은 부수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이나 말하며 그 이후에도 그라나다 왕국을 해선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이사벨 여왕은 카톨릭과 페르난도 이세는 카톨릭고라는 명예로운 이름의 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이세는 그라나다 왕실 예배당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라나다 정복 이후 1492년 4월 이사벨 여왕은 크리스토포 콜롬버스와 산타페 조약을 체결하면서 인도를 향한 미지의 항로 개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사벨 여왕과 콜롬버스 신디룩 발견은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으로써 북미, 중미, 남미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